이번 주말은 오랜만에 비 소식 없이 화창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쯤에는 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유학영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장마가 길게 이어지며 가을을 재촉하더니 9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가을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수채와 같은 파란 하늘과 뭉개구름이 정말 아름답죠. 가을에는 이렇게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내륙 지역에는 아침 안개를 자주 만나실 수 있는데요. 가을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낮 동안 따뜻해진 공기가 밤이나 새벽에는 낮아집니다. 이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워지며 응결하여 안개가 생기는 건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 등에 인접한 지역의 교량과 도로에는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으니까요. 가을 출근길에는 차량 운행 시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안전 운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로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의 기온 19도, 영주 18도, 안동 18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30도, 포항 28도, 안동 29도로 매우 높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후텁지근한 가운데 자외선 지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지수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